자, 나 오늘 성균관에서 왕자님들 평가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 왕자들이 시험을 망치면 이 반대 세력이 가만있지 않을텐데, 아휴 걱정이다 걱정이야. 이따가셨다! 아, 좀 늦었어. 제가 책을 몇 권 가져와 봤습니다. 그 책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라. 아, 그래? 어떤 책을 가져온 거야? 광어, 연어, 도다리, 연어, 이렇게. 뭐야 이게? 사회! 에이씨. 뭐하는 게 이거야? 사회탐구. 하지마 임마, 임마. 다른 책도 있습니다, 자라. 아이고, 이 귀한 책을. 아, 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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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뭐야? 국어야? 아, 불어. 뜨거우니까 불어, 불어. 잠깐, 자, 임마. 이게 불어야, 그게 임마. 어? 뭐니까 지식이 다 담긴 그런 책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도 쉽다. 왜 갑자기 배를 까고 앉아있어, 이거? 백과사전. 백과사전. 1, 2, 3, 4. 사전. 안지 번호, 안지 번호. 아유, 진짜. 이때나 쉽다, 투. 그럴 때 알고 제가 왕자님들에게 몰래 몰래 사자성어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사자성어 교육을 니가 했다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절대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않겠다는 바람인거죠? 전무후무. 전기구이 먹고 무먹고 후라이드 먹고 무먹고 전무후무. 삼삼. 오오오오. 삼삼, 오오오. 그러면 최초의 오명자 우리집 가훈인거죠? 삼겹살 3인분, 5겹살 5인분. 삼삼, 오오오오. 오오오오. 마지막 사자성어는 명풀 허전. 뭐예요, 이거? 명동 불고기 허! 전나 맛있다. 불고기 허! 명풀 불고기 허! 뭐야? 전나 맛있다. 전나 맛있다. 야, 뜻이 다 왜 이래, 이거? 그건 끝에, 끝에. 달라요. 쌩! 뚱뚱하자. 하지마 이빼아, 이 자식! 니가 다 무슨 미친 소야? 음... 음... 하지마! 아이고, 이걸... 너 가만히 안 있세? 한 마리가. 내가 누군지 몰라? 어? 우리 애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왕자님, 이제 좀 그만하시지요. 돼지갈비. 아이, 왕자님, 그만하세요. 한고자가. 가만히 있잖아! 너 오늘 저 시험인지 몰라? 응? 너 애비가 안 해준 그 숙제 했어, 안 했어? 백성들을 위해서, 어? 열량 주고 뭐 사오라고 했잖아! 여기 있어, 맨. 뭐야, 얘? 어? 상자가 비었잖아, 인마! 이 상자에 제 꿈을 담았사옵니다. 에?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 꿈이옵니다, 아바마. 이 녀석 아주 이거 또, 너 그럼 애비가 준 그 열량으로 뭐 한 게야? 아바마를 위해서 꽃을 준비했사옵니다. 어이구. 허허, 이 녀석 이거, 저. 여기 있사옵니다. 이 녀석 기특하구나, 어? 이 꽃 이름이 무엇이냐? 존낸시름. 뭐? 뭐라고? 꽃 이름이 존낸시름이옵니다. 아바마, 존낸시름이냐고. 독일 탄탄루에서 자라는 장미가의 독일산 관상하왕이옵니다. 아바마, 그것도 모르고 진짜 존낸시름. 하지마, 이 가들아! 꽃 이름 하지마, 어? 내가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어? 오장육부가 꼬여요, 아주. 오장육부? 오인분 장난하냐, 육인분 부탁. 하지마, 이 가들아! 어휴... 아휴, 아휴. 야, 안 떨어어! 야, 그나저나 저기 뭐야, 그 진우왕자... 아휴, 아니다. 그 머리 다친 진우왕자는 와봐야 뭐 시험, 뭐, 뭐 보겠어, 걔? 어휴, 무슨 일이야!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아휴, 어휴, 어휴, 무슨 일이야 이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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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게! 너 이게, 너 이게 뭔 스타일이야 이게 어? 어 머리 반스포스를 왜 밀었어? 이게 어떻게 반스포스야? 반만 밀었으니까 반스포스지 이 자식, 이 작은 아침 너 얼마나 지금 학문을 익히고 있다며? 학문 익혔어 뭐? 바싹 익혔어 학문을 이 자식 닭똥침을 익혀왔는데 그 학문이 그 학문이야 야 치워만 거 그럼 날 주시오 제발 날 주시오 제발 날 주시오 아휴 이런걸 뭐 세자책봉을 한다고 내가 그래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아휴 너 무슨 일이야? 오늘 니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테스트하려고 부른거 아니야? 토스트? 어디 토스트요? 뭘 어디 토스트야? 이상한 소리라고 한 줄 서 이거 이삭토스트요? 나 MVP 토스트 먹을거야 뭔 소리야 이봐 너 저거 애비가 풀어난거 풀었어? 하루종일 풀었지 봐줘와봐 그러면 이 자식 코를 풀었네 이거 하루종일 코를 풀었어 이거 자 장난치네 더 풀었어 이만큼 이게 다 코야? 코만 푼 줄 알아?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나 갑자기 뭐 한거야 그러면? 나 게임했어 그럼 그렇지 공부를 하려고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 이 자식아 이 애비가 너 때문에 머리가 띵하다 띵해 아주 띵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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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징뱄 드려 이 자식아 이 뭐 징뱄 드려 무슨 날 왜 사고하래 진짜 산 넘어 산이다 진짜 산 넘어 산 애비 윗두리 벗어 윗두리 벗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진짜 눈치가 없어 이거 눈치게임 1 2 3 4 5 6 7 1 인기암 밥 인기암 밥 고래밥 볶음밥 초밥 뭐 했나 그러 하지마 귀빵 너 잘 걸렸어 너 내가 10년가지고 너 백성들에서 뭐 사오라고 했지 뭐 사왔어 너 나는 씨를 샀어 씨를 왜 샀어 나무에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를 백성들한테 나눠줄 거야. 씨를 씹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를... 아니, 귀찮아! 아이씨! 그 은지가 겪은 거를! 이 양반이 통과한 사람인 줄 알아냐고! 귀찮게 그 은지에 다 잡초를 뽑고 있어, 그거를! 이 자식 잠깐! 니가 한다며 인마, 니가! 아, 정말 숙지를 내지 말았어요. 그 자식을 왜 해보려, 인마! 이거 은지에 출장은 은지야, 이거를! 이게 뭐야, 이게? 이 자식 비타민C를 갖고 왔다, 이거! 이 씨를 갖고! 이거 어따 쓸거래, 이거를! 씨를 주시오! 씨를 주시오! 전 씨가 없습니다! 씨를 주시오! 그 씨야, 그 씨야! 아니, 저거 왜 저래, 저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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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란 씨! 하지마! 아! 씨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씨! 어? 니들 말 다 쫓겨나라고 다 어디 갈라 그랬는데, 도대체! MBC FM! 하지 말라고 했잖아, 씨! 하지 말라고 했잖아, 씨! 내가 씨 하지 말라고 했잖아, 씨 하지 말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난 세! 지금부터 장난치지 말겠어, 어? 시험 문제를 출제할 상궁을 들러와라! 조선에서 가장 큰 전국 지도로서 백성들이 길을 찾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지도는 무엇이옵니까? 아바마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왜 그러는 거야? 왕자한테 주는 문제가 무슨 있다고입니까, 아바마마! 왜? 정답을 아는 게야? 지도라 하면 길을 넓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옵니까? 그렇지, 조선의 최초의 지도 그 지도는 디넷! 대비! 뭐? 대동자지도 아니여?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야, 다음 문제를 내보라! 진주 대첩,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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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행주 대첩! 정답이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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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순신을 만든 사람... 아이고... 진짜... 진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아이고... 누구일까요? 아... 아... 정답을... 들어주십지요 아... 아... 정답! 아... 아까 얘기해줬다 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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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영모를 저질렀다고 배우가 누군지 말해라 어제 경회로에서 만난 자가 누구야? 내가 그걸 쉽게 얘기할 것 같으냐? 이 녀석은 이 녀석이야 이때다 쉽다 마이 뚜껑 자 알아라 제가 아주 지독한 고문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져와라 예 그래 물고문이야? 물냉면이옵니다 고객님 식사를 왜 갑자기 식사를 왜 해 인마? 배가 불러요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지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못 먹었다 들었다 사실을 구하고 요요요요요 요 갈비찜 한 점 어떠냐? 사실을 구하면 요 갈비찜을 주겠다 자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사실... 하지마! 내가 먹을거야 뭐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고문을 하랬다 별 이상한 거라고 한 적 있어 잘 먹었다 꼬랑 나비 고맙다비 고맙다비 골와나비 고맙다비 고맙다비 너 가만히 안있어 너? 화다나비 너 가만히 안있어 너? 어? 아니 지금 왕자님은 그래도 너무 심하신거 아닙니까? 화난 돼지 아니 뭐하시는겁니다 정말 누린내가 너도 감안하겠지 너 저 어디 갔다 오는게야? 경회루에 좀 다녀왔습니다 경회.. 너.. 경회루를 왜 간게야? 아니.. 너 이 자식도.. 어? 너 수상해 너? 너 경회루에도 누구 만나고 온게야 너? 아니 그냥 아는 사람 뭐예요 니가 영모를 꾸민거지? 너 경회루에서 뭐했어? 너 경회루에서 뭐했어 인마? 파티했습니다 뭐? 파티했다고요 경회루에서 뭐했냐고 제대로 말해 또박또박 풀파티 했다고요 뭐해 이 자식! 장난쳐! 이 자식 어디서 춤을 춰! 이 둘은 당장 내방해! 하도구나 들어가거라! 하바마 너 지금 뭐하는게야? 응? 지금 영모를 꾸며서 내려와 좀 지금 영모를 꾸며서 난리가 난 이 판국에 배우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하바마 제가 저자의 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놈! 에? 어서 입을 열지 못할까? 귀엽다 귀여워 어린놈은 빠지거라 탁! 잘하니까 진짜 붙었습니다 이 자식 봐라 꺼내봐 여기 싸웁니다 야 자식 봐라 자! 어느걸로 죽여줄까? 자! 요거 낫겠다 요거 하하하 그딴걸로 내 입을 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하하 어림없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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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발 사이에 종이를 넣었어 옵니다 그게 뭔 소리야? 하하하 그게 뭔 소리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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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종이 소리 옵니다 이게 하하하 내 입을 어서 불거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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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야 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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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널 봐 인마! 어서 불거라! 모른다! 아! 아이고! 아이고! 어서 불거라! 내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나! 나 진짜 얘기하겠다! 말한다는 얘기! 저한테 진짜 침을 뱉었습니다 아니 진짜! 안 잡아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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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저 자의 입을 어떻게 연단 말이냐 도대체 전화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이? 이 약은 마시기만 하면 잠이 들면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자고 해라! 야! 뭐 진실을 말하긴 뭐 진실을 말해 은세훈은 덩치만 껐지 다른덴 작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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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뭔 소리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 그나저나 저 머리 다친 진우왕자는 왜 안 오는 거야?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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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웬만에 쟤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사람한테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타일러 몰게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허짐단하게 대화도 나누고 이 사람이 친구가 없으면 내가 친구도 내주고 이 사람은 고향도 가주대요 아, 드럽게 귀찮네, 그거, 이 씨 죽여 그냥 드럽게 귀찮게 하고 있어 뭐라, 이 자식을, 넌 자유가에서 내가 오늘 죽일 것이야 애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면 안 돼, 애비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빠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이 사람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봐줘야지 누구랑 살아? 난 혼자 살고 있어 죽여! 애비 죽여, 서천을 몇 분은 안 돼? 내 사실대로 얘기하겠어 늦었어 지혜! 아, 뭐야? 괜찮니? 약 갖고 와냐! 약 갖고 와냐! 형님 어쩌다 1회 2시간까지 됐어 아이고, 세상에 너 얼마나 뭐 숭 먹었어? 콤드레, 만드레, 나 원래 이래 장난쳐, 이 자식아, 인마 니가 박현미 노릇을 갑자기 왜 하고 앉아있어, 인마? 콤드레, 만드레 뭘 만드레야, 인마? 이래 진짜 뭐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지, 천연 진짜 다 뜨거, 뜨거 다 뜨거, 뜨거 하지 말라, 지내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자식아 왕뚜왕뚜껑 왕뚜왕뚜껑 나 때문에 애기 속이 불란다 불란 다 됐고? 물 한잔 드십시오, 왕뚜껑 왕뚜껑을 왜 평이상까지 봐야지 이것들이 다 미쳤나, 정말 너, 배우 말할 거, 안 할 거지? 잠깐, 성민호 내가 저 죽여야, 내 월준 잠시만, 내 배우에 누가 있었는지 지금 말하겠다 사실, 내 배우에는 진우왕자가 있었다 아, 깜짝이야 아, 걸렸네, 걸렸어 진정 네가 역모를 꾀한 것이야? 내 아들이? 저라, 어찌하여 그런 것이야? 어찌하여? 애비가 언제 나 한 번 신경이나 썼어? 뭐? 대신 들은 듣거라 대신 듣지 마라 대신 들은 듣거라 당장 진우왕자를 포박하고 왕자에서 패하도록 하라 애비, 나도 다 백이 있어 내 뒤를 봐주는 백이 니까짓게 뭔 백이 있어? 여봐라 뭐야 이게? 이스트백 장난쳐, 자식아 장난쳐? 그 백이, 그 백이야 인마? 저는 돼지불 백이 있습니다 뭐 돼지불 백이? 너희 왜 있어, 이 자식아? 이스트백 뭐야 넌 몸백이야? 섹시백 그만해 그만해 아유 나왕하네 템 prank